얼른 퇴근 시켜주시죠 그리고 4450님께서 으악 넋놓고 듣다가 못 내려서 한정거장 지났어요 역까지 걷는데 뭔가 허전해서 봤더니 어머 내 우산 어제 산건데 말이죠 아 진짜요 어떡해 4450님 뭐 선물 하나 빨리 보내드려야겠는데요 어떡해 아 놀라셨겠다 그리고 김동희님께서 비가 그치질 않고 오네요 그러게요 지금 비가 좋을 때만 해도 쭉 왔는데 지금은 목동은 그친 것 같거든요 제이님께서도 쏘디 울산은 비가 와요 몸이 좀 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좋네요 그 비오는 날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비오는 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아 비오는 날이 또 감성 있긴 한데 오늘은 갑자기 또 너무 추워져서 얇은 패딩을 꺼내 입을 정도로 바람도 불고 좀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리고 5022님께서 오늘